바깥에서 나오는 경쟁률은 원서서고 난 뒤에 30대 1대, 50대 1대, 100대 1대 이런 일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30명 교실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절반 줄었는데요. 20명도 안 치는데 보통 한 수험실에 30명이 앉거든요. 아마 시험치고 보면 아실 겁니다. 가면 실제로 원서는 30명 냈지만 오는 사람 숫자는 어떨 때는 절반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20명 정도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50대 1이라면 이미 한 30대 1로 떨어지고 30대 1이었다면 20대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시험치로 오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3분의 1은 안 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다가 원서만 내놓는 거야. 준비 안 하고 두 번째는 응신을 했는데 과락이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과락. 즉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6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 아닙니까? 어? 40점인가? 40점. 그 과락이 나오는 애들이 또한 3분의 1이 됩니다. 이 말은 준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치러 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름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쳤는 애들. 그러니까 아까 과락 응시 안 한 애들 3분의 1. 과락이 또 3분의 1. 과락은 면했지만은 합격과 거리가 멀게 50점, 60점 이런 애들은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친 거죠. 그런 애들이 또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 따져보면 경쟁률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5과목 제대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초문제풀이 파이널까지 하고 나면은 그까지 가면은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럼 경쟁률 때는 급먹지 말고 평균 점수 올리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시겠어요?